알지 알지 재밌을 때 다리 떠는 중 깜짝 놀랐어 뭐 먹어? 뒷바닥에서 먹고 다녀요 리안이가 장난감 차를 엄청 좋아하고 자동차도 되게 좋아해요 푸지카에 타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 운전대를 계속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대 장난감을 굉장히 많이 알아봤어요 유모체 장착할 만한 운전대가 있을지 근데 마땅한 게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쿠팡에서 적당한 거 이렇게 사가지고 원래 장난감은 이 형태인데 이 밑에다가 제가 달았어요 이거를 유모차 식판도 사서 그 아래 부품인데 초강력 테이프 부착했는데요 리안이한테 한번 해줘 볼라고 너의 표정은 지금 뭐니? 관심이 졸려 졸려 달라고 한다 달라고 하잖아 아빠야 해줄게 우와 일단 관심 있는 거 같아요 이미 갖고 놀기 시작했어 아직 설치 안 했는데 좋아? 재밌어? 리안이가 띠띠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자동차 형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운전대 형태를 좋아해서 이런 걸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이걸 알아보고 이렇게 한번 DIY로 만들어봤어요 탐색 중인가 지금? 어 리안이는 장난감을 하나 사면 되게 오랫동안 탐색을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다 이러고 있는 모습이 재미있을 때 다리 떠는지? 어 다리 떠는 거 봐 분명히 졸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막 방방방방 신났어 신났어 차 차는데? 어 뭐 먹어? 우리 길바닥에서 벗고 다녀요 왜 신발은 왜 저렇게 신겼어? 반대요? 뭐 하는 짓이야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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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잤어? 혜연이? 잘 잤어요? 뭐 같아? 아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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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